내꺼 누구한테 들려요? 내꺼 내꺼? 내꺼 내꺼? 내꺼? 말이 없어져 이거 또 재밌게 척 하려고 하나 둘 셋 화이트 샘물 맛있네 너무 인위적이다? 이제 팀을 나눴죠 혹시 뭐 팀명은 뭐예요? 공사진 공사진 어 이쪽으로 뭐라고요? 근데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지현이야 와이드 지현이야 와이드 지현이야 와이드 지현이야 와이드 나쁘지 않아 저희가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드릴 건데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거든요 각자가 원하는 파트들을 팀 간에 상의를 해서 예술 체육 체육? 논리 논리 어 난 논리 안 돼 형이 하시죠 형이 논리를 하시죠 형이 논리를 하시죠 형이 안 돼 형이 안 돼 너가 논리 역하자 아 너가 논리 역하자 아 너가 논리 역하자 아 너가 좀 논리적이니까 맞는 말이구나 너 왜 이렇게 해 논리 역하자 너가 있어 난 예술적이다 난 예술적이다 사람이 une사 내가 인사 예술적이다 네 약간 나 네 이 팀에서 제일 놀이들을 잘하는 거에요 저긴 한데 아닌 거 같은데 누가 이제 애들 파트에서 저가 애들 나 놀이들 저요 왜 다만 아니 다만 이게 뭔데 알아 알아 뭔지 알아 다시 볼 수 있다면 여기다 글씨 써도 돼요? 힌트 글씨 글씨 쓰면 안돼요? 막 나 장체했냐 이런 거 쓰면 안돼요? 그런 거 안돼요? 자 시간은 2분이에요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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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이거 2분이라고 뭐 더 설명을 해봐 뭐 더 설명을 해봐 아니 다른 설명을 해봐 아 모르면 패스해 패스트에요? 패스 패스 안돼요? 패스 안돼요? 내가 1분 나왔어요 아 나 그림 그리기 해줘 1분 나왔어요 아니 그니까 달 달 달 달 달 달을 아나? 달을 아나? 달을 아나? 달을 왜 아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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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게 이거봐 이거 달 이거 마 strateg 달 이거 마 strateg 해풍 달 해풍 달 너 그게 해풍 달 해풍 달 미인 대기 미인 미인 모심 거 아니야 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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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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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달 안 하자마자 해품들 바로 생각해냈어 아 너 이 드라마 알아? 어 나 알아 아 다행이다 아 근데 내가 잘했네 그러면 저 소리 작은 거 좀 틀어주세요 저 발라드 좋아해요 용으로만 말아야 돼 말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나아 시작 꽃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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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굿 얼굴 좋아 영화 영화 어? 드라마야? 아 뭐야? 뭐라고? 저 뭔데? 저 뭔데? 저 뭔데? 쟤 뭘 그리는거야?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이게 뭔데? 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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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데? 석이 안 좋아? 아니 뭔데? 이게 뭔데? 설명 방법을 바꿔라 뭐 따라 듣는데 여자 여자가 너 슬퍼서 여자가 슬프네 그만 그만 좋아 좋아 정답 한 번 쳐주세요 저거 보고 맞추기 말이 안 됐어 버그야 버그 아니야 형 괴로워요 괴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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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괴로워요? 괴로워를 표현할 수가 없어 괴로워를 표현할 수가 없어 아니 괴로워를 이거 그게 뭐야 저 처음 봤어요 10대 형이다 자 준비 시작 탁구 어 내가 얘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냐 아 말로 하면 되는 건가? 탁구 어 내가 얘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냐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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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출 수 있잖아 이거 맞춰주세요 예 맞춰주세요 이거 맞춰주세요 예 맞춰주세요 이거 예 맞춰주세요 이거 에이 형아 제빵왕 괜찮다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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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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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빵 빵 아니에요 빵 빵 조개요? 빵도 안 했어 요리사 모자 주웠어 주웠어 이거 너무 쉽다 탁구가 너무 쉽다 근데 이것이 너무 쉽다 이거 너무 쉽다 와 탁구 근데 이하 치웠어? 맞아 그림 잘 못 꾸린 탁구 보자 아 요리 추웠는데? 네 제 2라운드 시작 시간 하 하 하 어 어 하 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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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이걸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아직 아직 하 하 영화야 드라마 영화야 어? 어? 말하는 거야? 영화야 어? 말하는 거야? 어? 말하는 거야? 아 안 들리잖아 안 들리잖아 안 들리잖아 영화야 어? 말하는 거야 어 안 들리잖아 다운 거야 다운 거야 오케이 계속 경고 해 어 어 어 설명을 하라고 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 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서리 서리 뭔데?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야 아니 릴스 찍고 싶어? 어 어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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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을 목을 물을 뜯어 피 피서 가는 거야 어 그 간념도 되고 어 어 하하 하하 목에 목을 물어서 간념이는데 내 정보 안 되잖아 야 야 야 야 맞아 하하 하하 내 정보 안 되잖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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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해보 하 하 하 하 하 지현 하 ima 하 제영영 tul 지현 같아 지현 동의 하 하 Datab话 고 아 acquisition 고글렛아 나 왔잖아 나이스x2 저기 어떻게 좀비인데요 목을 물린 거지 사람이 야 근데 이거 뭐라고? 바비? 나 뱀파이어로 했는데 수사하네 맞지? 수사하네 맞지? 아니 잠깐만 그리바만을 다해 고글렛아 나 왔잖아 고글렛아 와 진짜 하나도 안 들려 자 시작할게요 시작 와 진짜 아 이거 평파 아 이거 어려운 설명이네 꽃받침 나 잘생겼다 이게 뭐야? 나? 잘생겼다? 자기? 나 잘생겼대 꽃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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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몰라? 드라마야? 드라마? 우리나라 꺼? 드라마 우리나라 꺼? 드라마 우리나라 꺼? 드라마 우리나라 꺼? 내가 최고다? 뭐 뭔데? 어? 저게 뭐야?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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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림 좋다고 그림 좋다고 그만해 된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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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보세요 꽃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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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꽃받침 아 이게 꽃받침 드라마 우리나라 꺼? 드라마 우리나라 꺼? 진짜 잘생겼죠? 그림 캐리다 이거 확실히 애는 착해 야야야 이거 못 마시면 지는 거 아니야? 시작 시작 아 장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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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저는 돌고래를 좋아합니다 돌고래를 좋아합니다 돌고래를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알지? 이거 알지? 이거 알지? 네가 잘 그려라 나 이거 못 봤잖아 우리 진짜 끝이야 이거 그림이 없어 그림이 없어 그림이 야 그림이 없어 그림이 없어 그림이 잘 그려야 돼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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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잘 그린다 아 아 잘 그린다 아 맞추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가닥이 있어 기가 왜 켜? 가닥고가 있어? 조금만 더 올려면 되겠다 맞아요 아 아 아 아 뭐하냐 지금? 10초? 뭐해 아 아 야 그 손 모양 기억나? 손 모양? 그게 이거요 걔가 하는 손 모양 아 아 이거 진짜 아 아 아 나 boleh 치면 진짜 말 안 돼 와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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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좀 줘 우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영우 이게 우리의 잠시만요, 법정, 토마토, 역삼력, 이게 우영우, 이게 돌고래, 이게 이거 이동휘 규렁이 별도 될 수 있어요, 역삼력 마지막인가요? 이미 졌어요, 저희들이 아니, 아, 이미 졌어요 하나, 둘, 셋, 시작 영화야? 드라마야? 한국 거야? 한국 드라마래? 몇 글자야? 일곱 글자야? 일곱 글자 한국 드라마래? 일곱 글자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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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부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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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야 일곱 글자 한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 enfin... kilograms 말쓰 말쓰 아아아 아!!!!!!!!zel 어? 왜? 제볼? 첫째, 둘째, 막내! 아니 이거.. 와 이거 진짜 잘했는데.. 지금까지 제일 완벽했는데 이거 설명하고 제일 잘했는데.. 아니 감탄이 아니라 맞춰야 된다 야 그리사 못 맞춰면 뭐? 아니 감탄이 아니라 맞춰야 된다 야 그리사라 아 그리사라 그리사라 내가 그릴게 내가 그릴게 아 방금 우리야 제일 잘 맞았는데 진짜 잘 그렸지 아 아깝다 우리가 잘 맞아 공사가 시작 계단! 어 계단을 올라가 계단! 어 계단을 올라가 위가 설마 그거야? 그.. 지옥.. 말고.. 계단을 올라가면 그 알지? 뭔지 알지? 야 그 하늘에 약간 좋은 거를 말해봐봐 정국? 그러니까 지옥 말고 그거 있잖아 어? 정국 어? 지옥 말고 그거 있잖아 거기로.. 올라가잖아 어?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다섯 글자 하늘 어? 이거 몰라? 잠깐만 아니 지옥 말고 그거잖아 어 통고 그러니까 그거를 앞에 앞으로 끼우고 통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여기가 하늘이겠네 여기가 하늘이겠네 여기가 하늘이겠네 아니요? 여기가 하늘이겠네 아니요? 여기가 하늘이겠네 아니요? 여기가 하늘이겠네? 그러니까 계단 위에 그 지옥 말고 그거를 그려야 해 뭘 그려? 천국 그리라고? 뭐 나한테 말하면 나 안 들려 아니 여기 악마 하나 그릴까? 아니 아니 지옥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그거라니까? 민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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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이 아니라 아니 지옥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저희 일시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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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옥이 아니라는데 왜 저걸 그리고 있는 거야 그만 그만 잘 그렸다 그만 잠깐 대답 대답 근데 재벌층 막내한테 못 맞췄는데 이거 맞추면 아니 정답은? 이거 못 맞추면 잘 아니 아니 근데 지옥이 아니라 했는데 지옥이 아니면 천국이 지 멍청 시집에서 그러니까 얘가 천국 이랬는데 지영이 못 들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얘가 천국이 진짜 졌어 이거 이걸 못 맞추면 져야지 이거 먼저 여러분 수성팀을 보사자 제옥팀 됐어요 와 약간 재벌층 막내하자면 별로 와 근데 그거 진짜 심했어 그리고 오늘 고생했으면 지연이 와야지 이렇게 내가 잘 지냈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